아니야 내가 오늘 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밤 안방의 신이 될 거야 아유 신은 무슨 저 목뒤에 접힌 데서 신 내나 나겠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늘 밤 침대 위에서 너만의 놀이동산을 만들어 줄게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놀이동산은 무슨 동네 놀이터 시소라도 좋대 이놈의 놀이동산은 줄 서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왜 이 지점부터 2시간 소요 왜왜 그리고 내가 놀이기구 좀 팔라고 하면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해서 중단 기계가 노쇠에서 삐까빵! 뭐가 노쇠 건강해! 그리고 내 얼굴 보고 기분이 갑자기 싹 안 좋아서 중단 도대체 이놈의 놀이동산은 자유의 요건을 끊었는데 탈 수 있는 게 왜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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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어떻게 기다리다가 차례가 돼서 내 차례가 됐는데 아니 진짜야 진짜야 아니 내가 봤을 때 너 힘들어서 그래 그냥 나한테 안겨서 편하게 쉬어 이게 더 불편해 이게 무슨 벌칙이야 뭐야 왜 안기는데 편하게 쉬는데 더 힘들어 그리고 고개를 돌면 너가 보이지가 어머나 저 어딨어 어디에 있나요 생탕 맞게? 내가 만약에... 미쳤다 뭐야? 뻘쭘할 텐데 미쳤어? 내가 만약 밤에 외로워지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뭐야? 바로 넷플릭스 여러분 365를 틀어봐 이미 봤을 때 그럼 더 이상 답 없어 그래도 봤으면 답 없어 뭐를 왔다는 거야 뭐를 왔다는 거야 뭐를 왔다는 거야 뭐를 왔다 이거 왔다